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중소상인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경북 지역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언택트 소비가 각광을 받으며 온라인 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쿠팡에 입점을 희망하는 경상북도 소재의 중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과 생활용품 카테고리 등 총 81개 업체가 참가해 상품을 선보이고 판매, 노하우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품품평회를 통해 직매입 로켓 배송이나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안내하는 시간과 함께 외부 전문가의 온라인 마케팅 특강 등 온라인 판매가 생소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